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달 한 번씩 진행되는 충북 정치발전연구소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북 정치발전연구소, 평소 충북 정치발전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평소에 신념과 소신, 또 정책 등을 함께 들어보면서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세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오른쪽으로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나오셨네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록 민생당 충북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첫 순서는 신용한 연구원의 발제로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조성 경제 활성화인가 난개발인가 라는 주제로 준비해 오셨네요. 네,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산단 해서 산업단지가 크게 4개로 분류되고 우리나라에 약 125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충북이 129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산업단지는 우리 충북의 왼쪽 서부축을 중심으로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청주에는 지금 10개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돼서 풀 가동 중에 있고요. 이미 대기하고 있는 게 거기에 15개가 추가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민들께서 최근에 북이면 소각장 관련해서 환경 역학관계 이런 조사들, 결과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에 과연 어떤 역량이 있는 거냐. 또 한쪽에서는 지역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거 아니냐. 일부 서로 환경과 상충되는 면이 있더라도 지역민의 삶과 소득증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산업단지에게 생기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나중에 전관예우 이런 것들의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 지역에 필수적으로 발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산업단지. 과연 이 산업단지의 개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민의 산,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 발제 주제에 대해서 다른 두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청주 산업단지 문제제기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하고요. 청주 산업단지에 특히 청주 산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의와 함께 문제제기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산업단지 일반적으로 의의가 크죠. 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산단은 청주의 성장 발판이 되겠죠. 그리고 따라서 당연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자꾸 지방이 피폐화되고 소멸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도 하겠죠.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의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뭐냐면 산단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산단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산단을 조성할 때의 기대효과 그리고 자격요건 이런 것들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뭉뚱그려서 산단을 모집하고 받으니까요. 이 경제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은 행정 운영상의 문제로 항상 유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집단의 그것도 뭐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일인데요. 민선 단체장이 하는 일인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단을 보면 총 25개 중에서 민간 개발이 10개. 그리고 민관 공동이 2개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곳이 12개나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 퇴직 공무원들이 임원이나 주요 간부로 일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산단이 잘못 들어간다면 실패한다면 그들의 이익이 관철되는 결과가 오겠죠.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역시 말씀하셨듯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창룡 연구원이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무분별한 산업단지 산단의 개발은 기업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견고하고 충실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묻지마식 산단 개발은 지금 현재 우리 충북 현재에서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에서도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또 새로운 지역으로 외곽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해나간다면 정말 대책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충북 지역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짜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후에 많은 피해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들 그런 것들을 따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충북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그런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 들으셨는데 문제점을 인식은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고 합니다. 어떻게 더 밝지 않네요. 저 개인은 제가 이제 실물 기업인 현장에서 15년 CEO로 떼어본 경험으로 산업단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장을 보면 그러나 이제 시대적으로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산업단지 개념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점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도 산업생산 수출에 있어서 증가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가장 지대하게 공헌하는 것은 테마별로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이제 3개의 특화 품목들이 충북 서부지역, 특히 청주 흥덕구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출에 기여하고 있고 충북의 고용률, 실업률,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고용들도 전국 2위 수준에 있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단점으로 보면 환경부에서 역학평가를 했었죠. 소각장에 대한 거, 다이옥신, 카드뮴. 그런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어려웠다 해서 약간 세목호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이 안 되더라도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카드뮴 농도라든지 이런 걸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 관, 산, 학 다 협력해서 그런 환경오염 배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판교 모델이나 이런 것들처럼 환경오염 이런 걸 덜 배출하면서 우수 인재들이 모여서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가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미래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실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청주 산단에 대해서 의의를 인정하고 의미 크다, 긍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고쳐나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용환 연구원의 기조가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산단의 지금 청주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단의 행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후자라면 그 요인과 근거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후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산업단지를 지금처럼 숫자로 몇 개로 다지고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지만 계속적으로 테마화하고 아까 2차전지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식으로 테마화하고 집적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 아까 판교 모델 말씀드렸고 우리처럼 비슷하게 공단으로 돼 있었던 시화라든지 서울의 옛날 구로공단, 지금 가산 디지털 밸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처럼 도시 첨단 산업단지 이런 것들로 많이 바꿔야 된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청주의 흥덕구에 있는 구산단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까지 맞물려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요즘 보면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던 거 요즘 첨단 지식산업센터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젊은이들의 고용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지역의 산업생산 그리고 소득, 소비 이런 기능이 같이 맞물리는 미래형 산단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방점이 같이 찍혀있는 것 같은데요. 이청룡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형성이 돼서 그쪽에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단지와 군림생활시설들이 같이 있는데 지금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작은 규모로 형성이 됐지만 이거를 좀 더 크게 활성화시켜서 이런 산단지와 특선에 대한 단지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지역적이면서 오찬과 오찬 같은 그런 핵심적인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하나의 집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첨부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선 아까 말씀하셨던 특화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심어 넣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 과제들도 분명히 충분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기류에서 세 분 다 매개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많이 유치하고 하는 것들. 유치 숫자 노력에 매몰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산단에 10개 미만의 기업이 입주한 것도 한 27% 되거든요. 특히 충북에 농공산단이 한 40여 개 있는데 입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숫자 경쟁이 아니라 테마별로 또 전후방 연관 효과라고 그러죠. 반도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협력업체들이 같이 옆에 이렇게 포진하는 이런 연관 효과까지 같이 곁들여서 테마별로 묶어서 미래형 첨단 산단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번에 지난 3, 4월 뜨겁게 달궜던 LH 토지 투기 대부분 산단 주변에 있었습니다. 산단을 개발할 때 어떤 그런 개발 이익을 특정의 집단이나 특정의 개인들이 가져가지 않도록 사전 단계 그리고 산단 인허가 단계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청주, 충북의 미래 산단을 새롭게 조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두 번째 발제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형근 연구원께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지역 청년의 더 나은 삶 소득 및 부채 대책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청년들은 3포 세대 많이 들으셨죠. 5포 세대 그리고 심지어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그다음에 출산 그리고 연애 이런 걸 다 포기한 세대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다. 심지어 봉쇄 세대라고 합니다. 일자리, 주거, 소득 및 부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코로나까지 맞아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진 다 포위되어 있는 듯한 애워 쌓여져 있는 애워 쌓여져 있는 봉쇄 세대라고까지도 불려집니다. 이렇게 어렵죠. 거기에 더해서 지방, 지역의 청년들은 더 어려운데요. 충북 청년들의 자살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 빈곤율 역시 다섯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요. 또 미래의 희망인 이 청년들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함께 헤아리면서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중에서도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소득 향상과 부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청년들의 부채가 지난 4년간 약 4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이 평균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소득에 비해서 생활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생활을 꾸려가는 그런 준비 단계인데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 오늘은 소득과 부채 문제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주시의 관련 정책을 좀 보았어요. 좋은 점 있습니다. 청년 정책 담당관 과장급으로 있고요. 또 청년 정책위원회 이렇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 조례도 있고 청년 기본 계획, 고개년 계획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71개 사업에 1936억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청년 정책에서 소득과 부채 문제의 대책을 본다면 우선 이 대책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그 다음에 장학금 지원 그리고 이런 부분 이외에는 특별한 것들이 눈에 안 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또 동계 학예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런 많이 들은 것이죠. 너무 연례적이고요. 이 코로나 비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저축 계좌 사업도 있는데 이건 모두 내용은 좋지만 이 대상자가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월 30만 원씩 3년, 5년간,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내용은 좋지만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사위 계층 중에 하위 소득 청년에 국한돼 있어요. 대상자가 각각 100명 정도 내외입니다. 너무 좁다는 거죠. 대상자가 좁다. 이 소득과 부채 예산이 전체 청년 예산 중에 0.7%밖에 안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득, 부채 대책 사실 있는데 들어보면 별거 없다. 지금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발전 내용입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청년 책임자, 청년 정책 책임자였던 저로서 M4세대까지 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청년들, 충북 내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고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세까지 그리고 지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정책 수에 대해서는 39세까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에 대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청주, 충북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객관적 외부적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고용률이 충북이 1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왜 자살률이 높고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거에서 우선 청년 정책에 관해서 짧은 시간에 강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총론적으로 한번 보면 정책이 너무나 부처별로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합적으로 청년 정책조정관께서 취합해서 조정을 할 텐데 그렇게 다 하기에는 너무나 예를 들어 취업, 창업, 고용, 복지,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혜자로서, 수혜자로서 불쌍하니까 우리가 청년을 도와야지라는 게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자주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일어나서 미래를 설계하고 나갈 수 있게 즉 인베스트,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러면 이제 한 끼 빵 사먹고 끝나고 이런 정책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왜 청년들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전부 주식과 코인으로 가느냐 결국 출발해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원인이 됐거든요. 아까 부채 문제로 우리가 좁혀가는데 부채 문제에 있어서 주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 주택 구입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니까 특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도울 수 있는 쪽을 선택과 집중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책룡 연구원. 저는 현실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지금 녹록하고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채무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IMF가 1997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그때 TV 광고를 보면 제3 금융권에서 금융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보면 그런 광고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계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리고 돈을 빌리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3 금융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대출의 또 대출 그다음에 고금리의 대출을 이어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채무가 처음에는 적게는 천만일 수도 있고 3천일 수도 있는데 그 비용들이 자꾸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더 어려운 악순환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채무를 저렴한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자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서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돈을 빌려줬을 때 청년들한테 어떻게 그 돈에 대해서 대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구제할 수 있는 청년들은 구제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청년에 대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해외로도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외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 한류라는 열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평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자식들이 해외에 나간다는 걸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또 새롭게 자기의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대안도 조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까 실효성이 없는 지금 현재 대책에 대해서 결국 김용균 연구원이 생각하는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알맹이를 가지고 이번에 추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좀 약간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용한 연구원께서 좀 본인의, 본인이 노력하고 노동하고 취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생산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산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는가 왜 일을 못하는가 기회의 공정성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은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후순이 밀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지금 더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창록 연구원께서 채무 부채문제 좋은 말씀이시고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해외 취업 문제는 그 말씀을 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다. 전 대통령께서 해외 취업 이야기했다가 그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상당한 비난을 받은 그 기억이 떠올려지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국내에서의 청년의 취업 대책에 대한 충분한 충분한 재기 실행 청년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될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청북도의 정책도 보았는데요.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 중에 10만 원씩 매칭하는 행복 더하기 통장 사업이 있고요. 또 미취업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청년 교통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아까 청주시와 달리 전자는 소득 180만 원 이하 청년들이면 다 주고요. 교통카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다 주도록 돼 있어요. 뭐냐면 대상자가 더 두텁다는 거죠.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채무를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이자 지원뿐 아니라 채무에 대한 긴급 조정 또 긴급 융자 이런 제도까지 섬세하게 챙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좋은 점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인식의 문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결혼 장려를 위해서 결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드린다든가 또 작은 결혼식을 하는 백상의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결혼이 왜 안 되는가 결혼율이 왜 저조한가 그 마치 원인과 책임을 당사자 청년들에게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용근 연구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네. 결혼 또 출산율 이 부분은 우리 사회 총체적인 부분이죠. 우선은 그것은 사회 책임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이런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따라서 소득 문제, 육아 문제, 돌봄 문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책 필요에 대한 지금 얘기만 계속해 주셨는데 추가 의견 짧게 좀 듣고 마무리하면 듣겠습니다. 네. 좀 전에 김용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청주시나 충북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 가치 철학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을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관점, 기준 그게 물고기를 줄 거냐, 물고기 잡는 법을 줄 거냐에 대한 말씀이고요. 물고기 잡는 법,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고 당연히 거기서 비껴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청년들 예를 들어 청년 수당, 저는 당연히 찬성을 했습니다. 강원도도 약 160억 이상을 청년 수당을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큰 틀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그리고 같이 육아까지 생애 주기 전체적으로 청년 문제를 같이 고민해줘야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코로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알바를 한 사람들이 40%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은 69%지만 청년은 42%입니다. 좋다고 해도 어른들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대출, 청년의 소득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거치기간을 더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자율에 대해서 각종, 예를 들어 대학생 같으면 각종 지원 단체들과 연계해서 낮춰준다든지 경기도 모델처럼 민간기업과 매칭펀드 같은 걸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거치기간을 늘린다, 이자율을 낮춰준다. 현실적인 대안까지 같이 마련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주의 1인 가구, 청년이 41%나 됩니다. 혼자 사는 청년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이창룡 연구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네, 신용한 연구원님 말씀하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청년들한테 계속 퍼플리즘을 주다 보면 사실 해결점보다는 계속 더 어렵다, 어렵다 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창업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열어주느냐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걸 무조건 장려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나가서 청년들이 해외여행을 가다가도 외국에서 정착을 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 열어주는 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청년들의 기회를 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앞에 다음에 말씀드릴 발제에서는 농가기본소득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농가에 들어가서 정말 농가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작년부터 올해 이 조성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미취업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미취업 청년들에게 기회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니들 이래라 이래라가 아니라 기회와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 그런 자문에서 저는 청년 수당 좋다고 봅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취업을 위한 준비 자금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취업 청년들 대안으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일정 프로테지를 일정 기간 지원한다든가 또 면접 수당, 취업을 위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서류도 작성하고 면접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타 지자체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5만 원씩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좋다고 보고요. 또 취업한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 내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이쪽 업체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월급여 270만 원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10만 원씩 약 3년간 복지 포인트를 제공함으로 해서 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또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이렇게 저는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층이 더 넓어야 된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더 두터워야 된다. 뭐냐 하면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책과 혜택에 대해서 그래서 더 넓게 더 두텁게 신복지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창록 연구원의 농가기본소득제법제화라는 주제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농가기본소득제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농민수당, 농어민수당이라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수당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현재 농업, 농촌의 공익에 대한 부분과 증진에 대한 것에 대한 대가 지급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해서 지급을 보통 많이 하는 편이고요. 농가를 기본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농가기본소득이라고도 말하는데 공익적인 기능으로 증진을 하는 것이고 기본권과 자유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떤 기간이 딱 정한 바 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이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농촌의 고령화와 소멸화로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아니면 덴마크, 중국, 일본에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이거를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보다는 농민수당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2018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국 땅끝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무한, 담양, 그리고 충남 쪽에 그리고 경북 봉화 그리고 또 제주도까지도 지금 퍼져나갔는데요. 현재 우리 충북에는 아직까지도 농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2019년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충북에서 논의가 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충북도회의 농민수당의 지급에 대한 조례가 통과하면서 2022년부터는 연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전국적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좀 열악하고 뒤처지었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 농가의 기본적으로 소적을 보장하자는 얘기인데요.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김명근 연구원 예,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든 농가기본소득이든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은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뭐냐면 지방이 소멸되고 농초를 입히 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농업, 농민은 그 우리의 식량의 기지이고 그리고 생명의 창고이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동안 도시중심개발 또는 개방화 때문에 농촌이 너무 살기 어려워진 거죠. 지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농민소득은 비교해보면 6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농촌은 식량 영역을 벗어나서 훨씬 더 넓은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죠. 수자원을 형성한다든가 홍수 방지한다든가 환경문제 기여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제가 좀 물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가 기본소득은 농가를 단위로 주는 소득이죠. 그런데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개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에게. 그러나 농가 기본소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가에 주는 기본소득은 원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의 한 세대당 인구가 2.3명인데요. 이 세대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세대수 차이 나는 것과 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농민수당 말씀하셨고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북도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수당이 농업인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년 농가에 대해서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아까 청년도 수당을 주고 농민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내용을 말씀하셨고 순용한 연구원의 의견까지 듣고 저희가 한꺼번에 이창록 연구원께 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가에서 농사 짓고 소 키우고 하면서 클 때 교과서에서 인구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이 60%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구나 했는데 지금 현재 농업 인구가 4.5%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좀 비율이 높습니다. 충북 약 70만 효 가구 중에서 7만 가구입니다. 농민이. 숫자로 165만 도민 중에서 약 16만 명 정도가 농민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청주에도 4만 1천 명의 농민이 있습니다. 충주에 약 2만 2천 명의 농민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농가소득이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충북이 3,900만 원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밑에 있습니다. 충북의 5개 군 지역이 농촌 소멸 대상 지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충북 전체 평균 연령보다 약 7살 이상 51세 이렇게 되는 군도 있습니다. 평균 연령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농업의 첨단화 각종 전자장비 드론 같은 걸 이용한 첨단 농법 이런 걸 다 해도 적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촌 소멸 단계까지 온 것 이런 첨단화도 다 쫓아가기 어려운 현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시해적 성격의 토지 면적 기준이다 그다음에 개인 기준이다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대면서 시해적 기준으로 충북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급을 고려해야 될 때다. 그 이름이 뭐든지 상관이 없다. 이미 주민발의로 농민수당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도 지금 예산 문제로 아까 김연구원님께서 내년도에 한다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죠. 일부 군들이 5개 군이 예산 문제로 6대 4냐 5대 5냐로 지금 팽팽하게 갈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잘 통과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해적인 게 아니라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농민수당으로 들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이창용 연구원, 예. 덧붙여 주시죠. 농가의 농업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 지자체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농업 지역의 인구 감소 그야말로 그 암울한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인구 소멸 위험의 지역을 보면 전국에 228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5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논밭이 우수기 때 홍수를 막는 효과를 어떤 돈의 가치로 따져서 67조라고 합니다. 농가에서 농민의 기본적인 그런 농가 유지하는 그 자체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초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1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부터 원래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 금액이 아마 MBC에서 방송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원래는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2022년부터 50만 원이라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 50만 원? 네. 연 50만 원이요. 그래서 그 연 5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12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충북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농민의 공익적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적인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투자를 잠재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학술적인 통계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지대체당의 의지 그리고 실제적인 필수적인 어떤 전체적인 국민적 시선 그다음에 그런 과제를 통해서 이런 농가 수당 내지는 농가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덧붙이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김영근 연구원. 네. 대안과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 꺼내셨고요. 이제는 농민 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농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생산 중심에서 농업의 가치 중심으로 가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저는 농민의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원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그대로 두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면에서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지만 이런 차이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착목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농민 기본소득을 도시근로소득 평균 차이 120만 원의 4분의 1 수준인 월 3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월 30만 원씩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죠. 의미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시작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농민수당이죠. 그거라든가 직불제도 이런 것들을 거의 농민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되겠죠. 네, 신용한 연구원. 네, 이제 충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도와 각 지자체, 군의 분담 비율이 6대 4냐 5대 5 논쟁인데 그 정도는 한번 화끈하게 서로 양보해서 내년도에는 필히 시행되도록 하자. 한 가지 마지막 방법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랬을 때 연간 약 한 350억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령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럼 농업용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생활요금 이런 것들을 내고 할 텐데 또 심지어 이제 손자 용돈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 같으면 제가 일반 각종 코로나 이후에 보조금을 풀 때 지역화폐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역 내 소비 촉진 이런 것들도 있지만 350억 정도 같으면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차원에서 방법론상으로 꼭 지역화폐를 원하는 분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금으로 줬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천호 의원님의 마지막으로 발언, 마무리 발언 합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농가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뢰적이긴 한데요. 농가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월 어느 정도 보장된 그런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중장년층이 새로운 삶을 산 데 있어서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청년들이 그리고 중장년층이 우리 농가에 가서 새로운 삶을 꾸미고 거기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폐교가 열리고 그리고 폐교가 열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놀고 그리고 그게 조그만 어떤 상업용지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런 발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그려보면서 어떤 기본 수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평소 어떤 생각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야말로 펼칠 수 있는 기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